와 이 심이 어마어마하구나 개인적으로도 되게 떨립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자부심이 생긴다 와 너무 놀라운 이야기다 이런 일이 진짜 있었나 싶어서 홍기정, 남성용, 저윤복 세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부스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까지 여정을 담아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분들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나온다는 게 좋았었고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했으니까요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꿈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련한 거장 감독님께로 맡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실입니다 또 저한테는 임팩트가 커서 며칠을 갔던 것 같아요 태극길 날리며나 마이웨이나 시대물의 대작을 만들어내는 감독님의 연출력 전 세계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온몸으로 한거하고 온몸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품이었는데 아 이게 참 운명 같은 거구나 어떤 인물보다 굉장히 영화적인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47년 보스턴의 기적을 이끄는 마라톤의 산증인 전설 같은 분이시죠 송기정이라는 인물을 좀 무게감 있게 하지만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릴 수 있는 배우가 누굴까 타종호 씨한테 제일 먼저 잔을 했고 싱크로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인물들이 얼마만큼 교감하고 일체화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연기 참 잘한다 싶었어요 부족한 정보 시스템을 다 뛰어넘는 정신력이 뒷받침해주는 제2의 송기정 같은 선수 소연복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 비춰지기를 본인이 노력을 했어요 실제 선수들 한 6, 70%까지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샷을 잡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에너지가 강한 친구구나 정말 무시무시한 배우가 되지 않을까 해방된 조국에서 온 그들의 매니저 같은 역할입니다 광복한 이후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음 되었고 화이팅 힘내세요가 아니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게 공화감 같은 역할인데 우리가 충실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시대가 저해 있는 현실이 허드리고 빌런이었기 때문에 1947년이 여러 가지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의 덩어리를 갖고 살지 않았을까 미술팀과의 협업, 컨셉에 접근성, 리얼리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시대물이다 보니까 각지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한뜸한뜸 영화에 담긴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스턴을 떠나가서는 큰 화면에, 큰 스케일에 있는 등 약 4개월 전에 넘어가서 준비를 했었고요 한 달 반으로 촬영을 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담아낼 수 있었지? 보스턴 마라톤 장면 전체는 다시 봐도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1947 보스턴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젊고 뜨거운 영화입니다 보시면 갑니다 영화 극장에 오셔서 명절 보스턴과 함께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